저는 지금 파파간의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하루에 2대, 아침 7시랑 밤 10시에 출발하는데요. 참 적단적이죠? 하여튼 보니까 외국분들이 많이 마시네요 역시.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권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고요. 청약권 사람들은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베트남이 법적으로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현재는. 약간 개인의 경각심 2차인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르네요. 사용하고 건강하게 진짜. 네, 저는 지금 필리핀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다리 꺼들면 딱 누우신 거군요. 지금 출발하네요. 느낌 이상한데 이거? 지금 불 켠 게 이거라서 핸드폰 불 켜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리뷰를 해 볼게요. 이상하게 커튼이 2개 놓을 수 있어요. 원래 짐을 한 번 놓을 데가 없는데 예전에 맨끝 잘려서 원래 자리가 좀 좁나? 좁은 대신에 밑칸에 자리가 있어서 짐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슬림이니까 불 켜고 혀 꽁니다. 이거 끼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헤드폰 꽂는 거고요. 뭘 드러나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USB도 있고. 음료수 같은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옷걸이. 이거는 이제 사람 불안한 것 같고. 담요도 있고요. 벨트. 이게 의자 높이골도 하죠. 마사지기인가? 대백사건. 설마 마사지기일까? 마사지기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에어컨. 에어컨이 겁나 빵빵해요. 제가 머물렀던 어느 곳보다도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스타벅키보다 더 빵빵해요. 그러면 내일이 좋고요. USB 충전하는 곳.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밤 10시라서. 다들 잘 구하진 않는데. 최대한 목소 작게 한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삽화까지는 6시간.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 정도는 버스에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 6시면은. 삽화에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트리파를 하나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크죠? 엄청 크고. 무슨 시장 같아. 이게 뭐지. 옥식 같은 걸 파네요. 땅콩 같네. 뭐. 약재를 벌어. 과자도 있다. 일본 과자거든요. 근데 과자가 막.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과자가 없네. 약간. 쌀과자? 그런. 공물과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밥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지금 시간에 먹을 거 파는 거야. 그리고 베트남 독특한 게. 화장실에 돈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일반적 도시에서. 공중화장실 못 보긴 했는데. 그러네. 보니까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른데. 근데 여기서 한. 3,000원. 3,000동. 그러니까. 170원. 18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휴게소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 또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뭐 좀 사 먹어 보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고요. 되게 살짝 안개가 보이시나요? 사파가 이제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좀. 춥고. 좀. 습기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왜. 장마 때 시원한 비 내리고 난 식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막. 계절이 다를 정도로. 시원한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한옥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시원하네요. 하여튼. 슬리핑보스에 대한.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맨 끝자리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좁았어요. 사실은. 폭은 괜찮은데. 다리를 뻗을 자리가 좁아가지고. 다리를. 쭉 파는 순간 자체가 없죠. 몸을 굽히던가. 다리를 굽히던가. 도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잠은 거의 못 잔 거 같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파가. 저는. 뭐. 좀. 시골마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아니어도. 그래서. 한. 읍내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은데. 안개가 엄청 납니다. 사실 제가. 저. 안개 때문에. 이 사파를 오고 싶었거든요. 사방의 호텔이네요. 아까. 그 버스 대기실에서. 나올 때에도. 숙소 오객이 되게 많더라고요. 숙소 예약했냐고. 근데 보통 예약하고 오지 않을까. 확실히 여기가. 길도 넓고. 유동인구도 적어서 그런 건지. 뭐 빵빵거리고. 그런 소리는 없네요. 그래도. 이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베트남은. 하노이가 다였는데. 좀 이미지가 바뀔 것 같네요. 여기가. 사타오스입니다. 뭔가. 너무 녹색인 느낌인데. 녹조현상 있나. 녹차라떼. 판시판. 3143m. 아 혹시 내가 좀. 지금 힘든 이유가. 짐 뿐만 아니라. 고산지라. 숨쉬기가 힘들어. 그냥 마스크 벗을까. 마스크 벗을까.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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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맑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면. 아 시원하니까 좋다. 절로 미소가 나네. 허수가 생각보다 크네. 석천호수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저런 데서 커피 한잔 먹으면 진짜 좋겠다. 아 진진형아 허수 보면서. 하노 Group. 하노 był. 너무 이쁘지 않아? 녹차라떼라는 것만 뺏는데 근데 무슨 방법을 저렇게 하는거야? 계속 저거 말하고 있거든 시도 때도 없이 아 그래도 하노이는 제가 한번 왔던 도시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번 왔던 도시이기도 하니까 하노이는 막 그렇게 설렘이 없었는데 반가운 플러스 적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각오 요정되었는데 사파로니까 그래도 좀 설렘이 있네요 아예 새로운 도시니까 진짜 그리고 시원해서 좋아 진짜 너무 시원해 진짜 여기가 아마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호치민이 있네요 호치민이 또 베트남의 국민전경국이죠 제가 이제 터키에서 하도 아타티르크 얘기를 해서 저도 편집하면서 좀 민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호치민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사실 하노이에서 호치민 관련 유적지를 이미 다 갔다 온 것도 있고 해서 뭐 나중에 저도 호치민시들 가겠지만은 호치민시가 원래는 남부 베트남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쪽에 수도였는데 원래 이름은 사이공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미스사이공이나 뭐 이런 그랬는데 이제 북부 베트남이 남쪽을 정벌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을 둔 거죠 사이공씨의 이름을 호치민시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정은이 나만 쳐가지고 서울을 김정은시로 바꾸는 뭐 그런 느낌이죠 어우 생각만 해도 진짜 좀 그르네 아니 약간 아까부터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도 약간 포켓몬스터 말 같지 않아요? 보라쉴키 같은데 약간 유령 포켓몬 나올 것 같고 야 근데 지금 아침 6시인데 다들 왜 이렇게 베트남에는 아침형 인간 아침형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와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아침 6시 반의 풍경이에요 네 수고 찾았습니다 와 엄청 깊이 있네 이거 근데 뭐 수영장도 있다니 없는데 수영장 때문에 예약한게 있는데 좀 이 크기 건물에 수영장이 있다고? 말이 되나? 하여튼 그러면 체크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던데 짐 맡아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데리러 와가지고 이쪽입니다 그래도 수영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체크인 해보면 알겠죠 하여튼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르마을 올라야되나 여기 좀 힘드네 진짜 하여튼 올라왔습니다 아까 봤던 원형경기장 하여튼 너무 힘들다 진짜 하여튼 나는 여행할수록 내가 고생하는 거 같아 하여튼 남들은 여행을 잘하던데 저희가 사파역이거든요 사파는 기차로 분명되진 않았는데 판시판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유적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네 근처 식당 돌아다니다가 어지간한데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냥 근처에 아무데나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 분보후회를 팔더라구요 이게 뭐냐면은 다낭 근처에 후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파는 팩소스라고 합니다 왜 사파에 분보후회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뭐든 먹어야 되니까 메뉴가 완전히 쌩 로컬이라서 검색해보니까 두 번째께 뭐 개가 같이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시켰습니다 가격은 7만동 3,700원, 3,800원 네 분보회를 나왔습니다 살짝 우동 같기도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되게 똑똑하다 되게 탱글탱글해요 당면처럼 제가 레몬을 넣는게 모르겠는데 소콤하고 어 레몬 김치찌개 오랫동안 신김치 넣으면 김치찌개 시큼하잖아요 그림맛 진짜 시장 괜찮아요 배는 아닌데 그냥 고개요 그냥 고개요 아는 고개 맛인데 제육볶음 씹는 느낌 제가 좀 놀란 거는 선지를 먹어요 그냥 선지를 먹어요 그냥 선지를 먹어요 근데 식감이 왜 이렇게 말랑하냐 선지올랍 선지올랍 네 뭐 땐 먹나 네 지금 다 먹고 나왔고요 바로 갈 곳은 홈카페 사실 이게 있어서 이쪽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코코넛 커피 먹어야죠 네 코코넛 커피가 왔고요 마시겠습니다 아 맛있어 원래 옛날에 백다방의 컨셉이 베트남 커피였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커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유컵도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코코넛 커피만 사라지고 연유컵만 남은거야 아마 이거는 인증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코넛을 위해서라도 코코넛 커피 팬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쉬움을 보니 소소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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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